4. 짱 짱 짱 니 또 뭐 만들고 있어? 개들 또 영화 준비하는것 같다 응 어차피 아무도 안볼텐데 차라리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모습 찍는 게 더 다큐 같겠다 그니까 이번엔 못 찍을 거이오 니 아 닌 연기가 이 뭐냐 이게 잘했는데 뭐 어때서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하지 않냐 이거 요것도 괜찮은데 정우 씨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좀 억장 무너지네요 그래도 뭐 다음 주 할 때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솔직히 할 수 있겠네요 고등학교 혼자 지내는 거에 이렇게 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 같고요 컷 아 잘했어 저 연기란 무엇입니까? 연기란 그런 건 말이야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좀 숨막히는 그런 인물 간에 감정 같은 그런 거 좀 세세하게 초조하고 막 그런 게 단계에서 된다고 뭔 말인지 알지 니가 지금 연기를 하는 거는 그게 아니야 그게 잘못됐다고 그게 이게 좀 우리가 옛날에 면헨상스 시즌으로 돌아가보면 조용하자 오케이 자 조금만 더 머리를 올려봐봐 아니아니아니 그거 말고 아니 반대쪽으로 돌이란 게 아니라 다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자 그리고 어깨 조금 올리고 아 갈비뼈 올려볼까 컷 다시 컷 오케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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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뭐 하자는 거야 할 태도가 이게 아니잖아 닌 촬영장에서 잠이 와? 그러고도 지금 내랑 작품 하겠다고? 하지 말자 그냥 우리 뭐 서로 안 좋은데 막 굳이 하려고 하냐 니가 사람지끼야? 니 뭘 쓸 때까지 지금 씨바 컷 한 개 찍으면서 테이크 몇 개까지 갔어 그러거든 나중에 밥 달라고 진짜 아휴 그냥 우리 배우 따로 알아볼 테니까 다른 사람도 쓸게 그냥 하 그냥 대진아 촬영하자 응 고생 대진아 응 말할 거야 아 왜 그냥 해주라 싫어 싫어 천만 배우 대신해야죠 응 나 안 밟아 이대로 안 할 거야? 아네 여자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한대 응 나 평생 못 본 응 으응 네 왜 뭐 뭐 뭐 뭐 고춧가루 야 어? 왜? 라면 처음 먹어 보냐? 몰라 그거? 그냥 라면 먹는 거? 니 해봤잖아 전에 니 라면 어떻게 먹어 평소에 그냥 평소에 그냥 이렇게 아니 평소대로 먹으면 안 되나니까 이게 니 지금 상황이 뭐야 니 지금 연기를 해야 돼 니는 지금 하아 니는 오늘 라면 좀 많이 해야겠다 라면 다시 꺼내봐 처음으로 다시 해보자 니는 나무셋가락 뜯을 때 그러냐 아니 뒤부터 뜯어 니는 라면 옆에부터 뜯나 액션 택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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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 택배 배불러 죽을 것 같아 마지막 마지막 어 택배 힘들다 액션 액션 택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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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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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는 그런 역할이 아닌데 막상 이런 역할을 하려니까 적응이 안되는데 금요일날 6시에 하는데 홍보 한번 하시죠 일단 저희가 매일 매일 9시까지 교회 나와서 촬영을 했던 재진이 하루 많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감독님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재진이 하루는 어떤 내용이죠? 아 저의 재진이 하루는 이제 아싸 재진이가 파란만장 학교생활을 즐기기 위한 그런 사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보러 올 것 같아요? 저희가 의자를 한 20개 정도 구분하는데 아 글쎄요 한 좀 많이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자 화장실 앞에서 붙이니 포스터 잠깐만 줘봐요 야 닌 뭐냐 닌 내랑 영화에서 어때 진짜 인터뷰는 그렇게 밖에 못해 저 정우중 감독님 영화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영화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감독님 네 유준아 영화랄 왜 찍는 건데? 유진아 영화를 왜 찍는 건데? 유진아 영화를 왜 찍는 건데? 재밌으니까? 인구가 죽고 있네 인구가 우리 형아 또 찍을까? 롤 눌러야지! 눌렀어요 누르는 액팅! 멍청아! 니가 제일 문제야 니가! 컷하고 누르는 액팅을 해야지 촬영 안 해봤나니 이런 거 이 따위가 촬영장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이거를 한 번에 꺼낼 수 있다 니는 그런 게 없다 지금 컷하면 그리고 세찬이도 그전까지 움직이지 않고 컷하기 전에 움직이지 말고 그전에 막 지우고 이런 사태 촬영장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연기를 해라고 타이틀 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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